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실시 결과 책임당원 5만 2000여 명 가운데 2만 800여 명이 투표해 39.5%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한국당은 어제 마감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와 오는 8일 실시하는 책임당원 현장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더해 오는 9일 경북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